이리 막 흔들리네 나도 은혜씨의 두 배로 크림 어 나도 나도 하영씨 두 개로 보인다 자 그럼 뭐가 싫은 하영인지 맞춰보세요 네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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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영씨 지금 진짜 진짜 이쁜 거 알아요? 뭐? 하영 헛쌟! 어떻게 된 거야? 아 목마라 어머 어머 우리 지금 우산 채소를 한 거예요? 아 모르겠어요 아 제가 어떻게 키스한 것까지는 생각이 나는데 우리 사고 친 것 같은데요 사...사...사고요? 아